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! 아 벌써 다 왔네. 선선! 너희 집은 저쪽이지? 아 우리 집은 여기라서 여기서 헤어지게. 어? 한잔 하시고 가셔야죠, 임 부장님. 벌써 가시게요? 아 애들하고 이제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. 빨리 가야 돼. 그리고 돈도 없고 아내한테 맨날 뺏겨가지고 내가 돈이 있겠나? 아 나 혼자 가겠네. 아 네 안녕히 가세요. 아 또 애들하고 또 우리 또 이쁜 아내가 또 기다리는 거 생각하면 아 빨리 들어가야지 집엔. 아 애들은 지금 뭐 하려고 뭐하고 있으려나? 아 빨리 들어가야겠다. 하 하 아 이렇게 집이 멀어. 아 아 이거 바둑아! 아 이거 바둑이 집 잘 지키고 있었어? 어휴 집은 다 어디 갔어 이거. 지금 뭐래? 아빠 왔다? 응 들어가야겠다. 아하 아빠 왔다. 다녀오셨어요? 어 그래 그래. 엄마는 어딨어 엄마? 엄마 어딨니? 엄마가 옆집 아까 옆집 아줌마랑 쇼핑한다고 갔는데? 어어? 옆집 아줌마랑 쇼핑을 가? 응 응. 아빠는 오늘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꼬박꼬박 돈 바치고 내가 돈 버는 기계야 이거? 안 되겠어 이거 오늘 서울사원이랑 한잔 해야겠어 이거. 엄마 저번에 내 비상금 뺏은 거는 기억나지 너네? 네 맞아요. 집이 어딘가에 숨겼을거야? 가만 차 앉아보자고. 니네도 빨리 도와와. 빨리 다 뒤져. 네. 나 수색해. 니가 어디다 숨긴거야? 이 안에 이거. 이 옆에 내. 맛있는거. 그래 아빠가 맛있는거 사줄테니까. 어? 빨리 찾아봐. 어 니네 여기 찾아봐. 2층 차라볼게 내가. 이 옆에 내가 어? 내 돈 뺏어가지고 쇼핑하는거 아냐 이거? 어 왜왜왜 갑자기 침대에 눕니. 아휴. 이거 비상금 어디다 숨긴거야 이거? 목욕탕에 숨겼나? 없는데? 없네 없네? 애들 방에 숨겼나보다 애들 방에. 야. 야 엄마가 니네 방 들어간적 있어? 아니요. 없어? 응. 뭐지? 오늘 엄마 나갈 때 손에 하얀 봉투 들고 나갔어. 이런 젠장. 내 비상금으로 쇼핑을 하고 있구만. 이런 젠장아. 하이씨. 망했다. 하하하. 아니 나는 아빠는 쥐풀이거든. 엄마는 맨날 돈 바치고. 하하. 어어? 이거 뭐야? 애들아? 이거 새둥지 같은데? 이거 오늘 놀러 나가서 가지고 왔어요. 놀러 나가서 가지고 왔어? 네. 그래요? 우리 새둥지. 우리 이거 얻기 힘든건데. 그래 뭐. 애들아 뭐 오늘 뭐하고 놀았어? 어. 숨바꼭치 하고 놀아서. 어. 새둥지 찾았는데 안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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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. 이거. 이거 보석 아니야? 보석? 어이? 오빠가 이거 맛있는 거라고 했어요. 맞아. 저거. 저 다이아몬드라면. 내가 설사온이랑 한잔 할 수 있겠는데? 어. 어. 딸. 어. 이쁜 딸. 어. 어. 사랑스러운 딸. 어. 이뻐라. 아. 변태 같아. 우리 딸. 변태 같아. 변태 같아. 딸. 이씨. 다 걸지마. 아빠한테 그. 그 귀여워 보이는 보석 좀 줄까? 싫어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네. 응? 그러니까. 그래? 안 줄까요? 저 이걸로 맛있는 거 사먹어야 돼. 안 돼. 이런 젠장. 그래 뭐 어쩔 수 없구나. 어떻게 얻었는데? 그 보석? 어. 오빠가 찾았어요. 어. 이거 보석 아까. 어. 어. 우리 뭐하고 드릴까? 우리 그 순바꼭질이 아니라 순바꼭질. 순바꼭질? 응. 그 순래는 네가 해. 어? 그것이 이 마을의 법칙이지. 빨리 가. 어. 어. 알았어. 열 가지 세. 응. 하나. 둘. 셋. 셋. 다섯. 여섯. 일곱. 여덟. 아홉. 여기 뭐 찾을 거당. 아홉. 반. 넌. 네. 여기. 여기 숨으면 못 찾겠지. 어. 아홉. 야. 오빠 찾는다. 음. 오빠가 어디 숨었지? 여기 숨었나? 없네. 음. 여기 숨었나? 여기도 없네. 응. 어디 숨었지? 요로 속격상. 들키면 날 죽여버릴까요? 절대 들키면 안 돼. 오빠. 오빠. 어디 있어? 응? 어? 응? 뭐야? 오빠. 어. 아. 사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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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들켰네. 심판은 받아야지. 우려부님. 어. 요리야 요리야 응? 칼 치우고 이거 뽑아 이거 뭐야? 이거 뭘까 이거 뭐지? 이거 부셔서 우리 집에 가져가 볼까? 집에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아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우리 이거 이거 부셔서 가져가야지 그치? 가자 집에 가자 가자 아 근데 뭔가 할 일이 남아 있는 것 같아 아아 와아 요리야 이게 뭘까 이거 어 뭐지? 야 이 안에 이거 뭐 있는 거 아냐 이거 한 번 꺼내보자 이거 어 내가 꺼내볼게 응 으악 오 오 야 뭐 엄청 많아 헉 오빠 이거 뭐 있어 이게 뭐야 어 어 야 이거 빛나는 거 아냐 이거 보석 같은데 보석 번쩍번쩍 가려 어 오 야 야 새들이 야 새들이 이거 반짝이는 거 좋아한다들이 진짠가봐 그런가봐 우와 우와 뭐야 이거 완전 신기하다 다른 건 없어? 막대시랑 씨앗이랑 응? 구시돌이랑 오 레드스톤이랑 발광석이랑 오오 이거 쓸모있는 건 이것밖에 없네 응 그렇네 응 이 안에 더 있는 것 같은데 가보자 하나 어 어 어 어 어 오빠 응 이게 뭐야? 어 어 어 야 다이아야 다이아 아니야 다이아 다이아가 뭔데? 우와 완전 완전 막 번쩍번쩍하고 막 비싼 거 있잖아 비싼 거 맛있는 거야? 맛은 없는 거 아 그래? 별론가 그럼? 아냐 그래도 비싼 이걸로 맛있는 거 많이 살 수 있을걸? 그래? 어 우와 이거 이거 아빠 오면 자랑하자 우리가 찾았다고 좋아좋아 그렇게 그렇게 됐어요 어어? 그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둥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보석이 많았다 이거지? 어어어 아 니네가 여기서 잡았구나? 네 다른 나무에도 새들이 있겠네? 네 어허 그래 그래 오늘 아빠가 보석 많이 구해올게 네 그러면은 내가 둥지를 이 마을에 있는 걸 다 털어버릴게 얘들아 내가 보석을 내가 싹 다 모아서 부자가 될거야 어? 아빠 어? 어? 원래 새가 저렇게 오니 얘들아? 아빠 새가 짖어요 강아지같은데? 저기 있나보구나 내가 갖고 올게 둥지가 있을까 분명 헤헤 헤헤 절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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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둥지는 내꺼다? 자아 오케이 오케이 헤헤헤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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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 저쪽으로 안가 워잇 워잇 새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어 헤헤헤 가져간다 이거 어렵네 됐다 간다 오 하하하 하하 오 새가 변신했어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날 날 끌고 가고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아아악 드디어 들어오지 마 새 없어 아 새 없냐구 열 새 오는 거 아니지 막고 왔어 얘들아 잘했어 아빠 얼굴이? 뿌웨아하하 어색겼어 나는 여기를 수호하는 수호신 냉장실이다! 어... 냉장실... 이 녀석 여기 냉장 나라를 파괴하러 온 녀석이구만! 알아랏! 어... 오오오오오